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말씀 성취를 체험합시다. 예배드린 말씀 가지고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폭염이 또 그렇게 장마가 반복되면서 모두 다 신체 리듬이 그렇게 깨지고 싶습니다. 이럴 때 면역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뭐냐 요즘 체질에 요즘 제철에 맞는 그러한 과일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섭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름 과일 하면 대표적으로 수박이지요. 수박은 90% 이상이 그렇게 물로 되어있죠. 아주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수박을 그렇게 저도 수박을 매우 좋아합니다마는 수박을 우리가 마트에서나 또 가게에서 살 때 어떻게 잘 고를 수 있느냐 어떤 것이 맛이 좋으냐 보통은 그러죠. 손으로 탕탕 때려보고 소리가 잘 나면 맛있다.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보통 전문가 아니면 그거 몇 분 때려보고 그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박에는 어떤 수박이 맛있느냐. 수박은 암컷 수컷이 있어요. 그래서 암컷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암컷이냐. 암컷은 껍질이 얇아요. 그리고 시가 적어요. 그리고 당도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암컷인지 아느냐. 배꼽이 작아요. 작아. 배꼽이 꼬다라이같이 꼬부러지면서 작은 것 그게 암컷이라.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면 이제 잘 보면 줄도 수박의 줄도 일관성 있게 착착 진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당도가 높고 아주 그렇게 좋은 수박이다. 복숭아도 그래요. 복숭아도 다콤한 향기가 나지요. 복숭아도 제가 무지 좋아하는데 복숭아도 천지차예요. 망고 맛이 없는 그런 무같은 복숭아도 있고 아주 단 복숭아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아주 단 복숭아 하나 먹어봤는데 어느 복숭아가 다냐. 좌우 대칭이 맞아야 돼요. 대칭이 딱 이렇게 흉터했다든가 틀어진 것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칭이 잘 이루어지는 이것이 맛있다. 꼭지 부분이 갈라진 것을 피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왜 갑자기 과일 이야기를 오래 하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이다.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 똑같은 과일이라도 그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맛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생활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결과가 다 달라요. 향기 나는 그런 달콤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고 쿨인내가 나는 그런 좋지 못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수님의 이 산상수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원을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원의 결론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산상수원은 사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13절 이하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도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에 도전해라 라는 메시지에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요.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이걸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왈질한 예수 영원한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좁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답이 있어야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사주다. 영적 영향력 인본주의 영향력 아니고 영적 영향력 영적인 그러한 힘을 주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영적인 그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하고 있어요. 좁은 문이란 말이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좁은 문을 걷는 사람을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게 많아요. 좁은 문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해 존재가 있다. 어떻게든지 유일성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유일성으로 들어가면 열매가 맺는데 유일성의 길에서 탈선하도록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적 성장에 방해하는 자가 누군지 그걸 밝혀주신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향기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눈앞에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음이 생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15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예수님의 이 산상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누를 수 있는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말씀을 채워가는 나쁜 세력 이 나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일차적으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을 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샌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사 끈끈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속해서 그렇게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끝은 끝으로 보면 양인데 양인데 그 속은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랬어요. 속과 끝이 달라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는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획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을 회로 칠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놓고 속은 뭐요? 썩은 뼈다기 썩은 시체 그렇죠? 회칠한 무덤 굉장히 무수한 말씀이죠. 고상의 것 같은데 저주스러운 말씀이죠. 회칠한 무덤이다. 끝은 경건한 척 하는데 그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완전 인본주의 자기중심적 인본주의는 자기예요. 자기 자기중심적 그런 신앙이에요. 자기중심적 신앙 이걸로 완전 굳어져 버렸다. 바르셌스 기관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광명한 천사 천사 같은데 그게 천사가 아니에요. 다 속아요. 사람들은 외모로 보니까 끝으로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성도를 속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끝으로 볼 때 그럴 듯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속아요. 오늘 본문 21에도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향한다.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기가 맞지 마쳐. 그게 다 속는 거지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병 고친다. 그러니까 다 속는 거지요. 이야 능력 나타난다. 주의 종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니 이 시대적인 사자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지자라. 이게 다 속는다. 사도 바울이 고른도 호서 11장 3절로 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화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전화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전화하는 말은 안 듣고 저 거짓 선지자들 저것들이 한 말을 용납도 참 잘 받고 은혜도 많이 받는 거구나. 지금 믿고 오고 있는 거예요. 참 잘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있거든요. 유일성이니까 그렇게 전했어요. 이와 달리 거짓 사도들이 전한 것은 순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변질된 내용들 변질된 내용들 바울은 이들이 전하는 것은요 다른 예수 그래서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라 기독교를 빙자한 예수를 빙자한 장로교를 빙자한 다른 예수 그래서 바울은 다른 영 그래서 영이 달라 다른 복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잘 용납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다른 복음인데 다른 예수인데 이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용납을 다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알곡보다는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잡초는 막 가만 놔두다 막 자라. 잡초 뽑아내기 너무 뽑아 농사짓는 분들도 잡초가 더 잘 자라니까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그렇게 소문이 잘 퍼지게 되고 거짓 예수와 가짜 복음에 다 다 다 솔깃솟깃하는 거예요. 안 들어본 말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도 별로 은혜를 못 받고 살다 보니까 처음부터 야우 솔끝 야우 솔끝 솔끝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 때 일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신자들만 그런 말인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신천지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신천지 이 거짓 선지자 저 시골 할아버지인데 그 불가한 무식한 그 말 한마디 이 사람은 신앙을 한 적도 없고 아무한 것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인용해가 지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그걸 다 믿고 저렇게 따라 수십만 명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고 있어요. 이미 죽었지만 문선명 이 문선명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여전히 죽었는데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죽었는데도 통일교 문선명 사후에 그 안에 한 학자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부인이다. 독생녀다. 그랬어요. 독생녀. 그러면서 통일교회 장악했습니다. 참어머니 그랬어요. 자기가 참어머니 최근에는 공식적인 명칭을 바꿨는데요.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바꿔서 통일교를 하늘 부모님 교단 영어로 하면 Heavenly French Church 그렇게 바꿔가지고 전 세계에 몰려옵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런 명칭을 그렇게 사용해줬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금 성교협회 아주 중요한 단어 다 썼어요. 세계보금 성교협회 이 명칭까지 안상홍 정의네 안상홍 사후에 그 안에 장길자가 뭐라고 했냐 내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의 이 예언을 따라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께 그분이 세운 교회다.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이 그리스도 니단들은 다 자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생명수 이신 어머니 하나님께 가야한다. 어머니 하나님 그게 장길자예요. 그래서 필리핀 동남아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충격받죠.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데 어머니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보험증 증가합니다.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안상홍 정의나 하나님께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바로 삽니다. 안상홍 정의내서 바로 하나님께 딱 붙여요. 찬송 어디에 부르지 아세요? 안상홍 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 것입니다. 찬송과 성경 똑같습니다. 가사만 바꿉니다. 안상홍 이름으로 안상홍의 세계를 지었다고 안상홍 이름을 기도한다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안상홍 이름을 기도한다고 얄토 당토 안 않는 이 이론을 여러분 들을 때 웃을 가치도 없죠. 그죠? 말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생명 그래요. 집에 쫓겨나도 상관없어. 남이 무슨 말 해도 상관없어. 오직 앙상홍 오직 무슨 명 관악자 장길자 부인들이 전부 다 이어 하면서 예사들이 오래 살기를 확실히 남자도 오래 살아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요. 주위에 가면 계속 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속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게 아무런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심지어 기존 신자들 중에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신천지 통일교 지금 안상홍 니들이요 속게 만드는 핵심 부분이 뭡니까 이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운동입니다. 박예운동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가정운동입니다. 가정 도덕적 윤리적 이런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이걸 계속해서 말합니다. 통일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주로 공약하는 부분이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통일교 또 하나님의 교회 가정의 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수만 명이 참석하는 합동결혼식 지난 2월에 있었어요. 문선명 때도 많았지만 지난 2월에도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 월드센터 이게 통일로 본부거든요. 강원도 가다보면 보여요? 왼쪽에 청평에 가평쪽에 거기서 천주 축복식 이라는 이름으로 3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진행했어요. 3만 한 번 결혼식 하면 만 명이 2만 명이 사면 무조건 짝을 지어주면 그냥 결혼하는 거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그냥 지어주면 천주 께서 말했다고 결혼해서 사는 거요. 너로 택도 없지. 목상 짝 합니까? 그러니까 지어주면 그냥 다 해요. 2만 명 한 번에 결혼식 합동 결혼식 그걸 글로벌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가족 초청의 날 가족 감사의 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징이 그런데 잘 보면 그 속에 성경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은 찬송 가지고 하는데 잘 보면 중요한 것에 성경 핵심 예수 그리스도 싹 빠져 있어요. 다른 것 다 있어. 예수 그리스도 만 빼버려.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복음의 참 진리만 결려하게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인 모욕 메말라 그러한 갈등이 계속 생기게 되죠. 나중에는 완전 종교생활을 전락해버립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그렇게 완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성도의 영적인 삶을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뭘 영적 분배를 가져야 돼요. 이담들 분배를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삶 중에서 영적 분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영적이냐 육적이냐 영적인 말을 하느냐 육적인 말을 하느냐 영적인 감동을 주느냐 육신적인 도움을 주느냐 영적 분배를 가져야 돼요. 당장 육신적인 도움을 준다고 영적인 거 버리면 어느 날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육신주권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이 너무 잘 알지요. 욕을 쫙 빻게 만들지 욕을 빼게 만들지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요. 교회를 참 아이러니컬 하지요. 교회를 30명씩 다녀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물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설명할 수 없습니까? 못해요.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보수교단에 교회 오라 다니면서 물어보라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라고요. 여러분처럼 답 못합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세 가지 문제 인생 중대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저장 확으로 성경 구조 여섯 구조를 딱 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말고는 없습니다. 너무 놀랍지요. 너무 놀랍지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시험 될 수밖에 있나. 힘 빠질 수밖에 없지요. 문제 오면 해결책이 없지요. 문제 불신자 똑같이 행동하지요. 서세 방법이. 그리스도가 유리성이 아니니까 알지요. 알지요. 내가 알지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가까이 물어보면 몰라. 답 설명을 못해. 그걸 안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불신자 처럼. 교회도 불신자 하고 똑같아요. 단체와 거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실력 내 내 내 내 불신자 똑같잖아요. 다른 단체요. 지금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다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뭐만 모르겠나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다른 거 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게 유일성을 놓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끝이에요 오늘보다 오직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오직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면 희한하게 재앙이 다 물러갑니다. 가난 또 물러가고 질병 또 물러가고 모든 허감이 싹 물러간다고요. 하루만은 안 돼요. 한 달 만에 안 돼요. 1년만에 안 돼요. 여러분 결정 날 때까지입니다.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성령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38 영적인 본질을 확실히 붙잡는 138 그래서 날마다 24시 25 영원의 응답 일상팔에서 여러분이 찾으면서 24제자로 성장되기를 제물로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실행력 21절로 23조 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런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아주 사실주로 말씀하고 했어요. 영적인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본질이 변하지 않았어요. 다 이용했어. 사기쳤어. 한마디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문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이라 불에 던지는 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입니다. 아프리카 가보면 이상한 종교들 많습니다. 저 남미 가보면 전부 신비주의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저 유럽 가보면 전부 신비주의 좀 부흥된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높고 전부 다 신비입니다. 신비 신류입니다. 신류 그래야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하죠. 여러분 미국 그런 거 안 봅니까? 한번 테레비 보세요. 눈 찔러 자빠지고 그거 수만 명이서 모여 큰 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그냥 양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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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마지막에 한 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는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영적 실행력이 있는 삶은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영적 실행력 말씀을 들으시면 실행하는 사람 실행력 무엇보다 핵심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아내만 있습니다. 예수의 아내만 있단 말이에요. 그 아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안에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 각인뿌리 체질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말입니다. 각인 각인 있습니까? 불이 내리고 체질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지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지요. 오직 유일식의 복음만 나오지요. 어느 상황 에서도 복음에 결론난 사람이 가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에 일어납니다. 복음 결론난 사람 다르지요? 지금 현장은 복음이 없는 틀린 열매를 맺는 그런 현장이에요. 다 틀린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열곱의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많지요. 그런데 복음의 열매는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있어요. 윤리의 열매는 많이 있는데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지하고 살아라 사랑하면서 막 뜯은 전부 사랑하라 살아. 그런데 구원의 열매는 없어요. 구원의 열매가 없다. 영혼을 구원하는 실제로 현장에서 불신 영혼을 끊지내는 그런 현장 전도 재단은 없다고 해요. 왜 우리가 중직자 안류를 세웠냐. 중직자들이 교회에서만 앉아서 있지 말고 나가서 불신자 좀 끊지내라고 남들보다 오래 믿었고 남들보다 더 직분을 받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응답 받았으니 나가서 좀 사실 말하라고 그 말할 때 신학적인 문제를 질문하거든 신학적으로 답할 수도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가라고 그 알류 중직자 학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통해 그래서 저는 내일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빠져요. 하나님 알류 중직자에 들어온 분들 현장 전도 제자 되가야죠. 없어서 그거 아니고 또 뭐 하나 더 뭐 할 건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을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팍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면 죽을 사람 많아요. 못 죽어서 사는 사람 많다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 서론이 육체 100년까지 살다가 죽으면 이건 서론이라고 육체는 서론이요. 본론은 영쟁이 부터 시작된다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또 육체 가지고 있는 날 동안 말씀 필요 성경도 필요 없어요. 죽고 하면 끝. 아멘 기도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육체 육체 떠나는 영혼은 영혼이 가요. 가. 갈 곳을 가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게 메마르지. 가져도 가져도 만족이 없지. 가져도 가져도 만족이 천억 일조 가져도 만족이 없다니까. 인간 마음속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파스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유명한 과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 잖아요. 그분이 그걸 말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무를 집어넣었다. 괴상 권력으로 맹예로 쾌락으로 지식으로 인기로 다 가져도 뚫려있는 공허가 있다. 그 공허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채울 때 비로소 내 영혼 평안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참 감사 참 기별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르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메말라있는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은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만 벌리면 사람 살리낸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찌꼬리만한 지식 같습니까. 그게 사람 생명 줄이라니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많이 제한되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카톡 발달되어 있잖아요. 카톡 또 영상통화 얼마간지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대면 접촉 못해도 소통의 창구가 많아요. 우리는 청년회와 고등부 보니까 생명 새생명 초청 캠프를 온라인으로 하고요. 새생명 초청을 온라인으로 하고요. 대단하죠. 재단을 활용한 얘네들 다 따라하니까 온라인으로 영접시기 불신자를 온라인으로 영접시기 여러분이 일인일 교회와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불신 영혼들 평생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그러한 소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영혼을 죽결 인도하도록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맨년 영교의 전 성돌대 일정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심리학 영어에 보면 작업 흥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업 흥분 무슨 말인가 하면 독일의 정신과학자 에밀 크레펠린 이라는 분이 사람은 뇌 뇌 뇌가 뇌 속에 무언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그 행동을 지속하려 한다. 그 말이 예를 들면 유난히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데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지속하도록 내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데 억지로라도 시작을 하면 거의 지속하도록 하게 만들어준다. 의욕이 생기게끔 척좌핵이랍니다. 이 머리 뇌 속에 척좌핵이 흥분하기 시작해서 서서히 깨어나서 활성화하면서 여기에 재미와 의미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척좌핵이 우리 머리 구조에 있다. 뇌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해봐라.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속에 적용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 말씀을 실행해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색하고 용기가 안 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지속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몇 번 하다가 말은 어색하고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현장 가라 더 힘들지요. 현장 불신자에 가서 보금을 들으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구경은 해봤지만 내가 실제는 해보지 못했단 말이요. 그런데 한 걸음 디드는 거 불신용원의 보금을 내가 입을 열려 증거하는 거 한 번만 해보라는 얘기 한 번 디뎌보라는 얘기예요. 못해요. 한 번 디뎌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게 능력 지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상하게 내 문제 많고 이런저런 고민 걱정 염려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보금을 말하는 그 순간에 힘들죠. 고민 염려 걱정 얼마나 많아요. 죽을 날까지 다 있어요. 아무리 잘되고 잘되는 천세권 천가지 걱정 만세권 만가지 걱정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불신자를 딱 만났을 때 보금을 증거하는 그 용기를 내보시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제가요 그렇게 죽을 만큼 싫더라고요. 처음 시작하는데 나가는데 그때는 다르팡이가 없었으니까 전도하면 밖에 나가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주 힘들더라고요. 조를 짜려놓으니까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어보니까 할 수 없이 하다 하다 보니까 용기가 나기 시작해요. 한 분은 버스 전도하대요. 버스를 부끄러워 못하는 나보고 버스 전도하래요. 버스 전도하래요. 내가 시범 볼 거니까 내보고 그때 집사 때입니다. 집사님 가만 회장님이 정의 회장이니까 한번 보시고 내가 할 거니까 한번 보시고 다 하더라고 이 친구는 충청도 친구인데 군대에서 일하는 직업 군대 안에서 일하는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지 공무원이지 이 친구는 얼굴 색깔을 시커매가지고 표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워낙 말을 잘하고 번데요 번데요 한마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 하더라고 내보고 하라 세정은야 끝나네 내보고 하라 이야 죽기 도망갈 수도 없고 자동심 상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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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기도 체질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 어쩔 수 없이 바울도 그랬어요. 부덕불 부덕불 이렇게 힘듭니다. 실행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니까 되더라니까요. 하니까 돼. 자꾸 하니까 돼. 어떻게 돼요?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불신함 내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한 상처들 나도 알지 못한 모든 저주가 이렇게 보금을 전하는 그때부터 왜 나가기 시작한대요. 유치장에 가서 매주일간 토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데리고 한 몇 명 데리고 매주일 부산에 5개 유치장이 있었어요. 경찰서마다 유치장이 있잖아요. 5개 유치장이 처음에 남부 우리 가까이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남부 경찰서에 유치장 시작했는데 부산 정의 동네에 있는 해운대 괜찮아요. 부산에 5개 경찰서를 다 도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니까 다섯 몇 시 여섯 몇 시 조를 짜서 짜고 전부 다 헛되죠. 오후 2시 시작 오후 2시 되면 왜냐 법원에서 판결 받고 딱 도착해서 딱 유치인 들어가는 숫자 숫자 딱 나오는 게 오후 2시예요. 전화 딱 그러면 유치인 몇 명 간수 몇 명 그러면 간식 딱 사가 각자 헛어지는 거예요. 내가 총괄해서 쫙쫙쫙쫙 매주 우리 강서유치장에 유치장에 한동안 에 갔다고 안 가더라고 지시했더니 가더니 그 다음에 없어져 보다 여러분 전도를 가면요 얼마나 3시간 서 있어야 돼요. 유치장에는 의자가 없어요. 거기서 보험을 증가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지속 서로 올라와 개척할 때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어려운 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자는 욱할 때 울며 나가되니까 근데 올 때는 기뻄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비밀을요 억지로 대고 바울이 바울이 하고싶이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하시기 싫어했어요 십자가 지로 왔는데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각변동을 이렇게 굳어져 버린 그 기관을 부흥시를 할 때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기도하면 나가니까 다 뒤집어 버려 인생작품 만들어요 평생간증이 돼 축복의 통로가 돼 아멘 그런 것도 안해보고 교육자 한다고 신학교 가갖고 목사자니까 평생고생하잖아요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해보지도 않고 헌신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학과는 다 교육골이 우리나라 세계골이 다 그런거요 안해요 지가 안해봤는데 어디가라 이렇게 우리 단체는요 현장 전도 제자 키우는 교회에요 현장 전도 치우는 교회 그래서 중직자 학교도 하고 전도 학교도 하고 온갖 훈련을 다시 어떻게 하는지 간에 예수가 글씨라고 니 좀 말 좀 해라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거 다 뭐 훈련만 다 필요 없어요 저 자격증 그거 난 알아주지도 않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에 가까이 갔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상의 영혼을 불상의 영혼을 불상의 영혼을 추수할 것만 일꾼이 없구나 예수님의 탄식 탄식 부탁 명령 제가 안해보고 현장을 안가보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게 체질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힘을 주시더라 영계성들 여러분 강단통에 선보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 그렇지 현장 가면 이단들도 많아요 우리가 요 한동안 매주 서울역 갔어요 버스로 버스를 가지고 매주 갔다고 매주 주일 저녁에 주일 저녁에 예배 다 끝나거든요 그가 뭐가 있냐 여호와의 정의들이 제일 많아요 그거 봐 개박살내보 다 쫓아내보 우리가 이 서울역을 장악했어요 그렇게 보금을 증가하는 것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 이 교회가요 존재한 이유가요 천국 지정입니다 천국 누리면서 뭐하느냐 불순자 끈져내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교회는 왜 힘들게 짓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크게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고 오알드 오알드 샌드 나가서 성교 우리도 알지 못한 종족 가본적도 없는 그 영혼들에게 보금을 증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 자신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교회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할 바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교회가 썩지 않지 그걸 안 하니까 썩어 문들어져가지고 인본주의 내면 푹푹 나고 썩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입니다 교단 사업이라고 교권 사업이라고 발전에서 불신 영혼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가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누명 뒤집기 시작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예요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유효증 속에 24체사로 영재 서미스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이루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야 조사사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담들에게 속지 말고 이 복음 가지고 그들을 끊져내며 이 복음을 듣고 막 끝난 것이 아니라 실행해서 실행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야 조사사 예수께서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